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는 12연 전통 가야금에다가 소리는 남도 소리인 판소리를 우리가 얹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가야금 경찬 전공자들의 원래 전통적인 모습인데요. 저희가 대중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악기도 계량 가야금 25연에다가 노래도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전통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저희가 한번 작평곡을 새롭게 시도해본 곡이어서 아마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벽을 시켜달라 내가 졸란나 매일 쫓겨 다니는 내 인생 동편에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억울한 마음 누가 알아줄까 배부르게 먹여달라 졸란나 매일매일 허기진 내 인생 동편에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억울한 마음 누가 알아줄까 토끼가 아닌 송아지야 소모지 니가 딱 한 거라고 말해볼까 토끼가 아닌 송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강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강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고양이라 해볼까 두 개 영화 누린다고 졸랐나 매일 도망다니는 내 인생 쫌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속 터진 빵 누가 알아줄까 누굴 밟고 올라선다 졸랐나 매일 매일 그 자리 내 인생 쫌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속 터진 빵 누가 알아줄까 토끼가 아니라고 말해볼까 토끼가 아닌 원숭이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사슴이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다람쥐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해굴이라 해볼까 설상가사 사면수박고 피해를 버티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는지 고난과 장벽은 뒷다르지만 고난과 장벽은 뒷다르지만 고난과 장벽은 뒷다르지만 고난과 장벽은 뒷다르지만 고난과 장소에avaş 고난과 장벽을 다른 út 고난과 장벽은 어니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하얀 파도 번둥이 내 맘처럼 부풀어 저 물결 따라 내 맘은 어디로 가게 될 거나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살다 보니 나에게도 이런 흠이 매일 밤 꿈꿔온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네 내가 한 번에 뿌리지나 나는 고속한 동물이 소스에 휘가 필요하니까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하얀 파도 녹음이 내 맘처럼 부풀어 저 물결 따라 내 맘은 어디로 가게 될 거나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살다 보니 나에게 이런 해군이 매일 밤 꿈꿔온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네 난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난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하얀 파도 거품이 내 맘처럼 부풀어 저 물결 따라 내 맘은 어디로 가게 될 거나 나는 훈련대장을 하러 간다 난 훈련대장 난 훈련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